이번 시간은 목적에 따른 식 변형을 해보겠습니다. 빨간 원 안에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. 빨간 원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항이라 합니다. 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. 이때 빨간 원이 있는 곳에 부호가 변합니다. 항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. 이때 빨간 원 안에 있는 곳에 부호가 바뀝니다. 이러한 작업을 이항이라고 합니다.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?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문제를 풀어보세요. 다 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? 1번 y는 1-2x입니다. 2번 2y는 3-2x입니다. 모두 잘 풀었나요?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정리입니다. 빨간 원 안에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. 이것들을 항이라고 합니다. 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. 이때 항의 부호가 바뀝니다. 항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. 이때 항의 부호가 바뀝니다. 이러한 작업을 이항이라고 합니다.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. 글 예 3장